이번엔 남준이가 왜 이렇게 귀엽게 나왔냐? 남준형이 마피아 보스 같은데 진짜 대화하는 것 같지? 어... 블라블라 했어 블라블라 우와 이거 되게 잘 나왔다 오! 카드 날린 거 좀 소름 넣었죠? 근데 카드가 밑으로 지나간 줄 아는 이게 들렸을 때 약간 독서기는데 엄청 잘 나왔다 원래 남준이의 역할이 내 역할 아니였죠? 형이 하나 저가 하나? 똑같이 떡대가 커가지고 오석이 형 다리 힘없어 힘없어 지금 힘 풀렸어 지금 자켓 성공이 어디냐 진짜 이게 다 성공을 했으니까 걱정하는 거지 성공했으면 다행이다 솔직히 이거 성공만 해도 성공이 아니야 진짜 너무 다행이다 진짜 성공만 해도 성공이 아니야 진짜 안전해 요즘 화장실이 커지고 좀 더 나아가 지신은 맛있게 나와 정말 좋았다 hat 그래서 이가